오빠랑 바다 하나 보러 갈까? 무방으로? 무방으로? 어 그렇지 무방이죠 가셨죠 잠을 안 잤 자 여러분들 한강입니다 브이로그 녹화 안 되고 있어 왜 왜 녹화 안 되고 있어 오빠 하려고? 무슨 소리야?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동작만 취했는데 뭔 소리라니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착각했다 아 그렇습니다 옷 좀 벗으면 두 개 입고 왔어 왜 이렇게 잘 보여요 잘 도는 게 계속 좀 보여줘 다들 필요 없잖아 어?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한강에 우리 제 영상에 나왔으면 슬비 저의 또 그 여사친 이번에 맥심 맥심 나갑니다 역시 커피는 맥심이죠 그 맥심이 아니지 잡지 맥심 아 잡지 맥심에 나가는구나 그렇지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그냥 보낼 생각입니다 벚꽃도 이제 약간 끝물이여가지고 이제 지금이 딱 마지막인 것 같아 벚꽃도 올해는 벚꽃에 못 보러 못 갔는데 어 그럼 오빠랑 저러 왔는데 어쩌다보니 그럼 벚꽃 말고 그냥 벗는 건 어때? 벚꽃 말고 그냥 벗는 거 같아 그거 있잖아 나랑 벚꽃 축제 아 이거 아니에요 아 말해 말해 아 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닌 거 같아 아 그냥 하는 게 말해 괜찮아 나랑 벚꽃 축제 갈래? 아 벚꽃 축제? 어 벚꽃 좋다 어우 좋다 어우 벚꽃 얘기하니까 바로 또 벗네 어 그렇지 오늘 약간 그 옷 색깔도 약간 섣불한 느낌인데? 네 두농색 두농색? 두농색 두농색 두농두농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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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어 두농 뭐 드리바랑 칠라 했는데 아 이거 여기 머릿결이 정말 머릿결 많이 상한 거 같다 어 그치 어 뭔가 되게 좋았는데 응 그니까 그니까 아 아 이거는 서해에도 괜찮을까요 서해에 이렇게 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야 슬비야 응 날씨 좋다 우리 이게 한강만 가고 이러니깐 아 좀 막 바닷가도 가고 싶고 그저 바다 바다 같은 느낌 너 원래 바다 좋아해? 엄청 좋아 어디 바다 어디 바다 부산 부산? 오빠가 또 오빠가 또 부산 남자 아닙니까? 아 진짜? 내가 또 부산 사람이다 아이가 그래 모든 여자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경상도로 사투리 쓰는 남자 바로 그게 됩니다 하하하 그래서 모든 여자들이 오빠를 좋아해? 그렇진 않더라 하하하 그렇진 않아 그냥 부산 남자네 그냥 부산 남자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 전화번호 051로 시작하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 지금은 공이지만 누나 너도 바다 좋아한다면서 어 오빠랑 오빠랑 바다 하나 보러 갈까? 무방으로? 어? 무방으로? 어? 그렇지 무방이지 무방으로? 무방으로? 액션 가서 잠을 안 자면 되니까 가서 잠을 안 자면 되니까 어 잠을 안 자면 되니까 어 방 잡고 잠을 안 자면 그게 무방이잖아 왜 둘이 바다 보려고? 1박은 네가 부담스럽잖아 그래? 무방 2일로 해가지고 어 저기 저기 정동진 이런 데 있잖아 여름 회도 좀 뜨는 거 보면서 소원도 좀 빌고 어? 한 번 밑에 어 어 어 가는 것도 괜찮지 않으셨다라고 나 그래 생각을 하거든 우리 둘이 가야겠지 어? 뭐? 우리 둘 뿅민 아니지 거기 가면 갈매기도 있지 솜쌍탑 하시는 아저씨도 계시지 어? 길에서 이렇게 호객행위 하시는 그 어? 패찜 아줌마도 계시지 어 그분들과 함께 하는 거지 그럼 오빠가 제일 외로워? 어 어 아니 외로운 거보다 그냥 바다를 보고 싶어가지고 너도 바다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얘기가 나온 게임에 그냥 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너도 바다보면 좋다면서 너 혼자 바다보고 싶어 혼자 갔어 위험해 그럼 나도 혼자 갈 일은 없어 어 미안해 누구랑 가? 줄 섰어 줄 섰어 아 줄 섰어? 응 나만 없어 그구나 야 좀 무박일로 한번 갔다 오자 오빠 오빠랑 한번 해가지고 뭘 왜 그래 뭘 왜 그래 그 시간에 그냥 운동이나 뭐해 야 오빠 몸 좋아 야 시스팩 보이잖아 여기 어 시스팩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요? 너 배 한번 눌러봐 한번 배 한번 손으로 한번 눌러봐 한번 얼마나 땅땅이야 쑥 들어가는데 아주 얼마나 땅땅이 배가 그럼 야 무슨 수작이라니 아이 야 그냥 한번 던진거야 무슨 왜 라 야 무슨 너랑 나랑 우리들이 바다를 가 그래 한강 보면 되지 맞잖아 그렇지 여자친구한테 날 그래 여자친구 여자친구 어 여자친구 여자친구 야 메이드 인 코리아 여자친구 그래 거짓말 메이드 인 코리아 여자친구 너 먹지다 아 너 먹지다 내가 뱉어놓거든 어 어 이건 좀 무리수였다 오빠 내가 뱉어놓거든 이건 좀 억지였어 바다 굳이 안 가더라도 가까운 그 그 뭐 계곡 같은 데 있잖아 응 해가지고 한번 갔다 와서 그냥 당연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바나나 계곡이나 지금 뭐 다른거죠? 나 멀리 가야되는거 아니야? 야 어 바다는 어? 어 바다는 바람물이고 계곡은 민물이잖아 어 어 거기에 사는 물고기 종류부터 뭐든지 다 다르다고요 어 이호가 지금 나를 사시고 있나 아니 아니야 그냥 이거 계곡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발도 한번 당기고 송사리도 잡고 외만한지 발이나 씻으세요 발 씻고 주무세요 아 열 야 그래가지고 앙 아무튼 다음이야 그냥 그냥 당일치기로 해가지고 있잖아 한번 갔다오잖아 괜찮은지 계곡? 응 당일치기로 해가지고 근데 당일치기인데 어 한 밤 한 9시에 갈 거거든 근데 차 끌고 와서 이제 어 술을 마실거야 무슨 계곡을 밤 9시에 가 원래 원래 야간 야간에 보이는 그 계곡이 계곡을 보고 싶은거야 나 또 한 개 보고 싶구나 너 모르지? 그 야간에 계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 계곡이 보여? 안 보일 거 같은데? 그 안 보이는 곳에서 뭔가 그 뭔가 들리는 청각 그런 수각 요런 거 그런 뭔가 감성 어 너는 너 너 안되겠다 너 다음 주요일로 오빠랑 가야겠다 너 그 시간에 영상 끝집이나 오빠 편집이 구독자 수가 안 낸다던데 자꾸 다른데에 마음이 가 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편집 좀 별로였냐? 응 그거도 괜찮은데 저기 수목원 저런 데 있잖아 표천 저런 데 어 수목원 너 계곡이나 바다는 싫다면서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오빠랑 가는 게 싫은데 아 어 계곡이랑 바다니까 맛있어 아 너 계곡 바다 좋아해? 어 좋아해 아 난 너 계곡이랑 바다 싫어하는 줄 알았네 오빠랑 갈 마음이 없는 거야 아 그래? 어 수목원도 좋아하겠네? 어 수목원은 좋아하지 일도 같이 가사고 하려고 아 무슨 소리야 야 그냥 수목원 좋아하냐고 물어본 거야 뭘 같이 가자 그래 수목원 좋아해 너 혹시 수목원 뭐 갈 일 없어 혹시? 남자친구 생기면 가고 싶지 아 남자친구? 아니 남자친구가 생기고 메이드 인 코리야 남자친구 아 그래? 아니 근데 수목원 남자친구 없이도 갈 수도 있지 야 남자인 사람도 뭐 남자친구지 맞잖아 아니 남사친이랑 남자친구는 다르지 아 남.. 남사친과 남자친구 왜 자꾸 오빠를 남자친구 취급하려고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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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냥 나도 갑자기 수목원이 가고 싶어가지고 그 그 이렇게 꽃 꽃들이 있고 맞잖아 나비 맞다갔다 하고 어? 어? 꽃 앞에 있는데 너 참 뻔뻔하다 어 여기 앞에 있잖아 너 나 얘기한 거 아니야 너 참 뻔뻔하다 여기 바로 앞에 꽃이도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래 그 얘기한 거지 그렇지 아 그래 수목원도 안 되는구나 아 보자 어딜 가냐 나랑 그렇게 어디 가고 싶은가? 아니 아니 난 너가 가고 싶어 하는 거 같아가지고 아 등산 괜찮네 등산 등산? 어? 끝까지 올라타고 싶어서 어? 등산 괜찮네 등산 좋아하지 오빠한테 등산 가자 어? 끝까지 올라타고 싶어서 괜찮네 어? 등산 갈 체육도 안 될 거 같은데 뭔 소리야 아 근데 그 시간에 운동을 해요 지금 아 운동이라 하세요 그래요 씨도 안 먹히네 갑자기 수염이 잘한 거 같다 지금 힘들었어? 수염도 잘해 봐 지금 남빛이 어두운 거 같아 어 어 지금 털이 잘하는 거 같아 지금 다리 털이 자라고 어 수염이 길어졌어 복숭아뼈가 지금 늘어지고 있어 아킬레스건이 길어지고 있고 어 그러네 응 아무튼 뭐 바다는 빡세겠지? 응 계곡도 빡세고 왜 그래 사는 게 빡세냐 그럼요 빡세다 참 씨알도 안 막힌다 뭐라고? 잠시만 으아 으아 으응